네, 오늘은 우산 꼭 챙겨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 소식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전해 주시죠. 어제 날씨만 보면 푸르른 5월이 시작되나 했는데 다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레이더 영상으로 지금 비가 오는 지역부터 살펴보시면 이미 인천에는 비구름이 닿기 시작했고 이 비구름대가 점차 더 들어오면서 아침에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에 많게는 25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으로 30에서 80mm,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중남부에도 20에서 60mm, 충청과 그 밖의 남부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도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미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간판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은 어린이날인 내일 새벽까지 머물다가 아침부터는 차츰 날이 계기 시작해서 활동하실 시간대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